언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블라디 오블라다는 영화래요 시장에서 옷장사하는 데스몬드라는 남자와 밴드에서 노래를 하는 몰리 존스라는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오블라디 오블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쿰파르스타는 탱고고요 이게 카니발에서 나오는 곡이에요 카니발 아시죠? 이상한 옷 입고 예쁜 여자들이 거의 벗다시피 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카니발 곡이랍니다 일단 두 곡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주가 또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합주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 belk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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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